뮤직 큐 엄마가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러줘 한참은 생각해 보겠지만 엄마가 나를 불러준다 달려갈 거야 엄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엄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득득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스라 엄마가 부르는 김 아무어라 노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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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공연을 준비한 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아이고 이 짧은 시간에 언제 그렇게 준비를 했어 나이가 37살이라니까 전혀 안돌아 나한테는 그냥 귀엽고 그냥 잔한 아들만 보여. 정말 이 순간에 이렇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고마워요. 아니 근데 정말 보니까 너무 성격이 드러나는 게 둘째 아들은 되게 열심히 연습한 그대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첫째 아들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연습한 대로 안 한 것 같던데. 아니 분위기 살린 거 못 봤어. 분위기 살았지. 중간에 마이크 안 들고 노래한 건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아세요? 아니 첫째는 너무 열심히 했고 웅치라서 그래. 맞습니다. 맞죠? 근데 분위기는 진짜 제대로 살렸네요. 너무 재밌었네요.